원희룡 장관이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가지고 노선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거냐? 자, 그러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종사실화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거를 백제화시키지 않고 그래 좋다, 민주당 너네가 그렇게나 지금만 난리를 치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일단 너네들 뜻대로 원안으로 우리가 돌리자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아, 잘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는 대화 타입이 되는군요. 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그렇게 반응하겠냐고? 팩도 없는 소리지. 이것 봐봐라, 결국엔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도 뜻대로 움직이는 거겠지. 라고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속았냐고요.